그러다가 길이라도 잃어버리면 어쩌시려고요. 아휴... 미안해요, 유재희 씨. 유재희 아니라고 했죠? 농담이라고도 하지 마세요. 왜 그러세요? 아... 왜, 왜, 왜요? 이걸 바로 소독을 해야지... 아, 그... 이렇게 그냥 두시면 어떡해요? 아니, 별로 심하지 않았던 것 같았는데... 어? 아휴, 쓰려. 아니, 근데... 무슨 흉이 이렇게 많으세요? 어? 그러게요. 내가 예전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인가봐요? 아... 너... 내 다리 제대로 본 적 없지? 식구들 벌어먹이들어 찢어지고 갈라지고 빵꾸라고! 거짓 발사기가 돼버린 내 다리! 제대로 본 적 없지? 한 번 베줘? 보여줘! 됐어요. 농자 시키... 야, 우재희! 야! 야! 아, 뭘 그렇게 봐요. 부끄럽게... 아이, 참... 아휴... 아휴... 일단 아프지 안 되겠다. 제가 해드릴게요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두 분 monopol